You know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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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단하니까 먼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를 거의 10년이나 받았는데 신원해주시면 돼요 지민이는 지민이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배달앱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Yes No 아 아 근데 핸드윙을 주면 안 되는데 나는 받기 위해 나 아니요 나는 했을 것 같아 나는 받기 위해 나는 받기 위해 근데 솔직히 리뷰 쓴 적 있죠? 있죠 진짜 리뷰에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서비스를 받게 서비스를 받게 너무 감사할 때 나도 쓸 때 있어 나는 서비스 받게 너무 음식도 맛있는데 서비스도 받게 해 줘 아 진짜로? Next question 지민이는 혼자서 다른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본 적이 혼자 Yes 너무 쉽잖아 혼자 쉬우다 혼자 다르겠어? 어? 화이트 No 혼자 하네 그래 혼자도 말해 혼자 하네 아 그러네 진짜 말해 나 쉽지 않다 지민이는 오개국 서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 이거 못하나 아 이거 못하나 아 이거 못하나 아 안녕하세요 헬로 니하오 오리 지워 졸음 설마 여기서도 그으로 Candy 비판중 아니 아니야? 와아아아 오칸? 범주? 사와니카! 예... 지라스 부위치 가 있는데 지라스 부위치 가 보고 왔다 슈가 슈가는 샤워할 때 쓰는 노릇이 있을까 있다 랜턴 페이지 용세 오 예 슈가는 별봉별을 본 적이 있다 이거 캠핑 진짜 좋아하잖아. 우리 거기 가서 봤잖아. 디즐랜드에서 봤어. 맞아. 우리 다 봤지. 동부야지가 다 봤잖아, 동부야지가 다 봤어. 몰차가서 또 봤었어. 동부야지가 무슨 산 꼭대기 올라가서 봤잖아. 근데 진짜... 우리의 존재. 별똥별이 가다가 이렇게 쪼개졌다니까? 별똥별이 있지? 이렇게 쭉 꺾어. 휴가는 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다. 예스! 떨어지는 꿈, 계란 올라가는 꿈 뭐야? 꿈은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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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해놨어. 액자 수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거 다 썼는데 심지어 심지어 저는 다 그거였어요. 가위. 어? 다 가위인데 깨는데 깨는데 깨서. 거의 20번 해가지고 깨서. 진짜. 진짜 무서워.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재개. 막 가위. 깨해해 레드 마인보다 화이트 마인드를 선호한다 오케이 난 누가 화이트 마인드 좋아하지 너는 화이트 마인드 있어요 네 요즘 화이트 마인드 좋아해요 그래도 레드보다 화이트를 더 좋아해요? 그거만 보게 네가 화이트 좋아하면 아니요 나한테 아니 얘가 레드를 잘 안 먹어 그니까 레드 마인드보다 화이트 마인드를 선호한다 예스 아 그럼 예스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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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멤버를 모른다 아 진짜 성형 좀 빌리추 노력하자 만들어두고 싶어 핸드폰을 보며 걷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적이 없어요 예스 별의 일이라면 모두가 야 이거는 이거 저도 있어요 네 나 없는데? 그래요? 헤어 나 너가 기억을 잃은 걸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있어 아니 핸드폰 보다 다른 적은 있는데 핸드폰 보다가 어딘가 부딪히지 알았어 오케이 3위라는 택배를 배송받은 적이 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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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라부터 3위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왠지 보내놨을 거야 크림 이런 데서 왔을 거야 크림 이런 데서 왔을 거야 크림 이런 데서 왔을 거야 아 정말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 예스 예스 스누 에이 아 아 아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쉽다 사람들이 뽑은 적이 있다 아유 아유 오케이 오케이 위에 뽑았잖아 위에 이게 잘 안 해봐 그래 넌 왜 뽑았잖아 형만 관심이 없어요 나 안 나 나 이제 없어 잘 안 해봐 그래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어 남들이랑 있을 거 같은데 비행기를 그 추적은 있지 않을까?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다 있다 나 있을 거 같아 아니 아니 없어 없어 아니 제주도 비행기 한 모습 봤을 거 같아 뭐가 있다 아니 아니야 이거는 더러기 위해서 챙겨줄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던 걸로 벌써 잊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놓쳤죠 비행기를 놓쳤죠 아 그런 게 저리까? 좌석이 있었잖아요 그치 아 아 아 14시간 안에 패스트푸드를 먹은 적이 있다 예 아 진주야 없을 수도 있고 지금 24시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안 해 꼭 없죠 라면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 술이 안 먹었을 것 같아 나주인이 오늘 새벽에 햄버거를 먹지 않았을까 24시간 온 거 같아 너 너 아 나 거의 맞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난 원래 이거 먹으면 패스트푸드 제형님 나도 이거 하나 갖고 싶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이거 가져가야 돼 그냥 무슨 멍타는 안 돼 아까 새해 반려동물에 생기 파티를 했을 적 있다 아 아 고맙다네 제형님 여러분 제형 미친 생각이지 아 아 아 와 이게 좀 실망한데 네 일주일 안에 때린 적이 있다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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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희 한국사한테 떼 잘 안 밀어요 꼭 잘 안 밀어요 아니 질문은 한국사에 맞는 거 같긴 하던데 네 하루에 샤워 요즘 저희 떼 잘 안 밀어요 와 아 너무 그러면 하자는 더 뽑아요 아니 아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와 우리야 좋아 오케이 우리 사이벌드 닉형필을 만든 적이 있다 아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한국사람이야 아니 그냥 그냥 밤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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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소원을 말해 고를 수가 있어 이게 되게 재밌어 약간 내가 유리한 걸 보면 되잖아 사람들이 모르겠네 큰일 안 해 어 나는 최근에 우승한 NBA팀을 알고 있다 NBA팀? 너 절대 모르지 나는 안다 야 근데 태형이 알 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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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봐 얘 해놓고 네가 마시면 마 나 마시면 마 나 알어 나 틀림 나 틀림 딱 봐 NBA 야 가자 굴수스테이 더 어려웠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마이애미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야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나는 집 냉장고에 맥주가 있다 아 아 집에 태형이 없어 태형이 없어 태형이 없어 아니 아니야 있어 있어 고양이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아 너 모를 거 같은데? 몰라 아이 나 모를 거 같아 아 나 모를 거 같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난 몰라 아이 난 몰라 노르베이지 아 노르베이지 왜 어 지금 하나 줬어 나 노르베이지 대회 노르베이지 대회 아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뭔데? 나 그 정도는 몰라 나 페르시안 고양이 페르시안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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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그리고 삼색고추 야 땡 땡 그리고 삼색고추 아 다 다 페르시안 랩돌 지인은 알약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다 아이 아 아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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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말로 4개 한꺼번에 삼킬 수 없는 소리 아 거짓말 하지마 아 4개 한꺼번에 삼킬다 이거 모를 거짓말 하지마 아 아 어 어 야 그건 아니야 윗빨껴지면서 먹고 아 저 손 좀 따주세요 나 오늘 체하긴 했어요 저 형 알약먹고 소화제 먹더러야 돼. 그러면 말짱 좋은 거 아니야? 난 알약먹고 소화제 먹는 사람 처음 봐서 진짜. 내가 소화제 같이 먹어요. 아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아 센 거 알지? 센 거. 내가 한 번 가자 마지막에. 나 선택이니까. 이거는. 한 번 해봐요. 한 번 해보고. 약간 좀 애매한 사람. 아니 이거는 내가 되게 프로 못하는 거라 그래.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뽑자. 페이너로 숫자 10까지 셀 수 있다. 안 되죠. 이것도 셀 수 있어. 하여튼 키리 또 빤호를. 뭐? 뭐 하여튼 이런 거였어. 오버그룹이. 너 거짓플이 지금데. 아 진짜로. 키리 또 세컨 오디션 아니야? 뽑을래요? 아 이거 너무 당연하다 형 이거. 다음 스퀘셜. 오케이 오케이. 되게 다양한 질문들 많다. 다. 나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다. 아 이거 다 풀어 있지. 이 형은. 잠시만. 이 형 저번에 집에 가서. 아니야 이 형. 이 형 추운 거 별로 안 좋아서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 형 아이스크림 줬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장고 아이스크림 있냐고. 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이따가 봐요. 안 먹어도 먹고 가겠을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50개 이상 됐어요. 한 번 더 못 맞추고.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 아 아이스크림이 재밌네.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걸. 저는 이게 그냥 번역된 줄 알았는데 이거 한국 분이 쓰신 거라서 굉장히 한국형이에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 콘서트. 콘서트 백스테이지에 가본 적 있다. 아이스크림이. 요리를 배우고 있는 거. 저번 주에 조명신을 한 적 있나? 아침조 달릴게요. 영상을 배우고 있는 거. 저 컴퓨터 너무 재밌었고요. 이거 다 알죠. 저의 게임. 용도할 것 같아요. 공부해야지 가스 때 한 번만 둘이 있겠어. 공부할 때 이게 있었거든요. 우리 안 해봐. 공부할 때 있었어? 있었는데. 오케이. 두요령. 미미. 아이고 어때요? 오케이. 내가 맨날 할 것 같아. 오케이. 두요령. 미미. 네. 네.